오늘은 졸탄쇼를 한달만에 한달만에 했습니다 몸이 그질그질 했었거든요 마침 관객분들도 많이 오셔서 재미있게 잘한 것 같고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많은 대한민국 분들이 답답함, 집알만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사회적 거래를 둬야 되는 이 시기가 빨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배고픕니다 밥 먹으러 가야죠 오늘은 고신의 카레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점심은 우리 동료 한엽님의 방은혁이 아무튼 졸탄쇼 포스터가 있네요 졸탄쇼 포스터가 있네요 졸탄쇼 재밌습니다 자 음식이 나오는 동안 밖에 좀 볼게요 지금 대학로 모습입니다 문화의 거리죠 문화에 특화된 대학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공연도 지금 다 시작하고 옆에는 유니플렉스에는 늙은 노동 이야기도 하고 많은 공연이 지금 잠깐 머무르고 있어요 머무르고 있다 이제 조금씩 다시 오픈을 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공연 내내 마스크를 꼭 끼고 함께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에티켓이죠 이미 얼려있지 않아요? 자 이제 공연 준비를 합니다 밥 먹고 와가지고 저희는 공연을 준비하죠 4시 5시 공연이에요 오늘 2시 5시 공연 5시 공연 관객들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? 네? 아 몰래카메라 아 몰래카메라 아니에요 저희 졸탄극장 졸탄쇼 대기실 아주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제 졸탄쇼 5시 공연이 시작되네요 관객들은 다 객석에 앉았고요 저희가 이제 무대로 올라가야죠 저희는 준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웃기는 건 남았죠 웃기로 가야죠 렛츠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좋았어 자 드디어 오늘 공연이 끝났습니다 빡세게 한달만에 다시 시작한 공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셨고 즐겁게 마무리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따 우리 우리 다음을 위해서 파이팅 우리 졸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